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오늘? 초별나 좋습니다. 장이 많이 빠졌어요. 우리 저기 최파고님은 원래 깔끔한 부시셨잖아요. 깔끔하고 뭔가 근데 여기 글로벌 라이브 진행 맡으시고 나서 굉장히 푸석푸석해져서 지금 수면이 많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수면이 부족한 게 얼굴에 써 있어요. 그래요?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셨어요. 요즘 5시간 겨우 자고 있고요. 지금은요? 그리고 그 전에 예전에? 원래는 6시간 정도 잤는데 요즘은 5시간 잘 못 채울 때도 있습니다. 5시간 조금 안 되게 잘 때도 있어요. 예전에 사실 이제 좋았을 때는 얼굴이 굉장히 뽀송뽀송했었는데 지금 푸석푸석해져서 어떻게 좀 쉬어야 되는 건 아닌지 피로가 쌓이고 있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 위해서라면 저도 이제 아침에 오늘 방송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진짜 되게 예민하신 거죠. 되게 예민해가지고 막 했는데 저도 이제 이럴 때는 조용히 있고 싶어요. 말하지 않고 말하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죠. 지금 가장 말하기 싫을 시간인데 사실 오늘 또 워낙 개사가 많아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늘은 약간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언제 시키는 거지 도대체가 어떤 기미가 안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 관련한 개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딱 기사 봤더니 약속을 안 지킨 기업들이 있다. 러시아 쪽의 매출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운영을 안 하겠다 했던 기업 중에서 그냥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발각된 거죠. 지금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안 하겠다 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였는데 스타벅스는 제가 직접 웹사이트 가서 레터를 봤어요. 레터를 올렸더라고요. 그분들이 올려서 전쟁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 있는 130개 매장을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얘기했는데 운영을 접을 수는 없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벌어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러시아 단절을 미리 공평한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약간은 좀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어추까지 빠졌는데 그런 기업들까지 지금 빠지면서 이게 산넘어 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직원들이 우크라인 직원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거기 매출이 얼마나 있냐부터 하다가 지금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전쟁에 대한 그런 관련 기업들이 빠지는 게 지속적으로 나오겠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유가 300달러를 주장하는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이건 뭐 100받고 120도 120받고 150도 150받고 200도 한다고 300까지 나오는 물론 이거는 전문가의 모습이 아니고 러시아 부총리의 모습이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이 이어서 나스닥이 사실 오늘자로 배워마켓 지금 했습니다. 이어서 배워마켓 진입한 업종도 같이 볼 건데 어떤 업종이 진입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실적에 대한 부진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실적이 안 좋아지면 믿을 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일 난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어차피 오늘 여러분들 아마도 오늘은 편하게 보시고 내일 또 투표를 가시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다 논의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보여드립니다만 S&P 500 12.58% 고진대에 빠져 있고요. 다우가 11.1% 고진대에 빠져 있고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역시 20%가 빠지면서 배워마켓 진입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진입 완전히 한 건지 오늘 반대가 해서 다시 빠져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보여주는 20%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19.94%가 이제 턱걸이까지 갔다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이분 얼마나 될지 더 깊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쨌거나 배워마켓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워마켓 진입한 이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 3개월도 걸립니다. 회복하는데 아 3개월이요? 짧으면 짧으면 평균적으로? 평균은 아니고 짧으면 아 짧으면 3개월이요? 평균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나쁜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인정적이긴 한 3개월 걸리는데 글쎄요. 지금 여기다가 평균치를 감이할 수 없는 게 전쟁이라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전쟁은 사실은 뭐 너무나 저기 뭐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더 빠지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이 보시면 업종 중에서 이미 배워마켓 진입한 걸 같이 볼 건데요. 두 가지 업종이 배워마켓 진입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23%가 빠져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소비자 업종이 23%로 이 두 업종은 이미 배워마켓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 뭐가 있냐면요. 페이스북, 알파벳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 디즈니 같은 기업들 통신주 그리고 또 게임주가 포함되어 있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업종에 그다음에 인민소비재는요. 아마존, 테슬라, 자동차 업종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여기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더니 오늘 아침 봤더니 에너지도 빠져있네요. 어디요? 마이너스 3.4% 에너지요? 맨 오른쪽에 고점 대비 아 고점 대비 물론 올해 에너지 좋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봤더니 메타 플랫폼 수가요 51%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딱 반통만 났거든요. 메타가 천하의 메타가 천하의 페이스북이었죠. 한번 상상해본 적 있습니까? 반통만 난 게 만약에 뭐 500조였으면 250조가 돼버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와 진짜 많이 빠졌구나 라고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38%가 빠져있습니다. 엄청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의 반이 50%가 빠져있다. 반통만 났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뭐 배워마켓 진입을 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많이 빠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업종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걸 보는 건데요.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면 기술 업종이 약 18%가 빠져있습니다. 조금 더 빠지면 배워마켓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을 대부분 다 많이 빠져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끝으로 가시면 다 좀 덜 빠졌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틸리티 가지 갑니까? 이런 관심 있습니까?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한 50% 빠졌습니다. 소파이. 아 소파이? 네. 소파이 말고 종목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진 것 중이에요. 그다음에 ETF 맺겼데 ETF는 그나마 조금 낮고 ETF도 좀 등락이 다릅니다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ARKK 비슷한 거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하락이 심했죠. 그런데 지금 50%면 제가 봤을 때는 평균이라고 봅니다. 평균. 아 마이너스 50%가 평균이요? 마이너스 50%는 평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전이었나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을 다 한번 합산해서 계산해 봤더니 빅테크도 많이 갖고 있지만 안빅테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빅테크. 그래서 많이 갖고 있어갖고 그럼 안빅테크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도 갖고 있으면 좋지만 그 외에 또 루시드 같은 것들 또 니콜라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얼추 그냥 평균 치면 한 절반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토만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각 업종들을 흐름을 볼 건데요. 빅테크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빠진 게 아마존이 5.6%가 빠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SNS에서도 역시 메타 플랫폼에서 6.3%가 급락하면서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스낵이 8.7%가 빠졌고요. 전기차 업종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특히나 샤워폭이 많이 빠진 걸로 보입니다. 7.9%가 빠졌고요. 반도체에도 많이 빠졌는데 엔비디아가 6.9%가 빠지면서 가장 많이 빠졌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배워마켓 진입이 별로 의미 없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여기서 아마 질문 들어갑니다. 인텔이 상당히 잘 버티고 있거든요. 0.8% 거의 안 빠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인텔을 가져가겠냐 엔비디아하고 AM들 버리고 인텔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손 드시겠습니까? 두 분은? 대부분은 엔비디아를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 10배예요 퍼가 인텔은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인텔의 향후 5년간 이익 증가율이 평균 이익 증가율이 3%입니다. AMD하고 엔비디아는 30%예요. 10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덜 빠지지만 좀 이렇게 뭔가 성장 못하는 거 많이 빠지지만 성장 가능한 거 고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서학개미들은 AMD나 엔비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텔은 좀 재미가 없고 또 인텔이 사실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AMD를 따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는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최근에 살아있는 건 인텔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 기업들이 여전히 러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펩시코 코카콜라 그 다음에 맥도날드 연 브랜드 몬델레주 인터내셔널 스타벅스 파파존스 에이스로더 힐튼 호텔이 여전히 처음에는 단절하겠다 발표하고 나서 연금했던 그런 업체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체들이 상당히 비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차라리 그냥 아예 접었으면 덜 빠질 텐데 비난받는 하락폭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약간 정의로움에 많이 기준을 두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한 입으로 두 말하냐 이런 거죠. 사실 뭐 필수 소비자들이 좀 이런 기업들이 단절한테 해놓고 장사하면 매출은 그렇게 안 빠질 거 아닙니까? 주주가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주가 더 싫어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서 비난을 잃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맥도날드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2%가 러시아에서 나옵니다. 900개 배정이 있고요. 그런데 러시아에 나오는 2% 매출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에요. 혹시 남아있는 햄버거를 다 팔고 그만두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남아있다. 굽던 거 굽던 거 팔도 나오고 튀기던 거 튀기던 감자를 튀기고 팔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 말도 안 얘기죠. 말도 안 얘기. 커피를 타다가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분위기를 좋게 말씀하신 거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매출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 거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돈을 쓴 거긴 맞아요. 벙거를 갔다 기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보다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기준이 내가 벌어서 기부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둔 것도 그냥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업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진짜 비난이 다 몰리고 있다 이쪽으로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어제 빠졌는데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제 펩시코부터 시작해서 코카콜라 다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펩시코가 1.95 코카콜라가 2.38% 빠진 게 이거 화환가 느낌 화환가 느낌 많이 빠진 거예요. 맥도날드가 4.80% 엄청 빠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연브렌즈 4.57% 혹시 연브렌즈가 어떤 건지 모르시면 연브렌즈는요. 타코벨 그다음에 피자헛 하나가 하나가 뭐였죠? 아 KFC 세 가지가 모여있는 브랜드입니다. 몬드렌즈 인터내셔널 이건 오레오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역시 2.04%가 빠졌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스타벅스가 6.19%가 빠졌어요. 어제 거의 급나겠죠. 급나. 이럴 수가 있냐. 믿었던 스타벅스 너무하죠. 이렇게 하냐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빠져갖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쪽 분들은 뭔가 생각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접었어야 했는데 영업하고 있던 거 빠졌고요. 파파 존스 역시 7.76%가 빠졌고 에이스로도 7.64%가 빠졌고요. 힐튼도 역시 많이 빠져요. 6%가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런 기업들의 기사가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약간 기업 유니지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약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럼 스타벅스 커피를 안 마시겠냐. 그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뭐 잠깐 나오는 하락이 아닌가 싶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기업이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제 쉘이 뭐라고 했냐면 우랄 지역에 나오고 있는 기름을 좀 디스카운트하면 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당당하게 얘기했다가 오늘 바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주 정말 이 기업도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랄 원유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톤에 구입한 거에 사과를 했습니다. 10만 톤을 구입하는데 10만 톤 구입할 때 이들 지역에 나오는 원유가 약한 20% 이상 할인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샀는데 욕을 먹는 거죠. 해서 지금 이제 다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더불어서 러시아의 모든 주유소 운영을 중단하겠다.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혹여 이게 보면 혹여나 이거 알게 되면 내가 욕 먹을까 싶었는데 욕을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주유소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제재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강한 비판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프랑과의 합작 투자까지 중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큰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들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미국 기업들은요. 매출 중요하지만 상단에 뭐가 있냐면 ESG 같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뭐 납작하게 돈을 뒤에서 버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뭔가 크게 포기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 같아요. 주주분들이 저는 이거 보고 상당히 좀 의아했거든요. 돈을 잘 벌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 보면서 야 이제 기업들도 진짜 ESG 쪽에 같이 가지 않으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 아마 체포권님도 좋아하시죠. ESG 네. 사실 ESG 테마 자체가 대두되고 나서 대부분은 친환경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르다가 최근에 거부내스가 많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러시아 사태로는 소셜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저런 트렌드는 사실 기업 등장에서 많이 신경 쓰이게 될 거예요. 예전보다는 도덕적 책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많이 무게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있던 대표적인 기업 메타 플랫폼스가 내부적인 고발이 나오면서도 한창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냥 돈 버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우랄산 원유하고 브렌트 가격을 차이로 본 건데요. 평상시에 브렌트에 비하면 우랄산 원유가 약 2% 3%가 싸게 팔렸습니다. 지금은 25%까지 급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안 삽니다. 그래도 안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름량이 한 400만 배로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미국도 지금 이거 수입 안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이 450만 배로 가져가요. 우랄산 쪽에 나오는 기름을. 이걸 안 가져가면 이거 뽑아내고 안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싼 기름도 안 사고 오히려 미국이 진짜 러시아산 수입 원유를 수입하지 않으면 유가 급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커지면서 자기는 빠진 건데 이게 좀 제가 봐도 약간 문제가 됐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름을.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또 사이트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점점점점 디스카운트 크게 된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게 우랄 쪽에 기름이든 브랜트유든 기름 지내는 상관은 없겠죠. 똑같은 기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름이 안 쓰지 어제 뭐 보니까 장희성 팀장님께서 제재를 반대하는 이제 그러니까 친 러시아 국가가 다섯 개 국가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북한도 있고 그렇죠. 있죠. 그런 나라에도 팔지 않을까 아 그쪽에 판다 판다 동맹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친 러시아 국가 그것도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기름값이 올림만한 또 요인들이 뭐 쿠웨이트라든지 주요 생산국 사우디 같은 경우에 또 캐파가 있는데 그 기름 캐파가 늘리게 하면 늘리는 게 아니나 봐요. 갑자기 더 많이 뽑을게 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걸 또 늘리는데 시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나온 기름도 안 쓰고 있고 또 미국이 진짜 러시아 생기름을 안 쓰면 이거는 진짜 기름값이 200달러 가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제 니켈이 또 급등하면서 니켈 투자하시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니켈 보시면 러시아가 또 3위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어제 올타임에 찍었는데 어제만요. 니켈 ETN이 이거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69%가 올랐어요. 하루에. 이게 하루에 올라가거든요. 하루에 이게 광산 이게 69% 니켈이. 니켈이 어디에 쓰이냐면 스테인리스에 쓰이고요. 그다음에 배터리에 쓰이고 여러 가지 쓰이는데 엄청 올라갔죠. 하루에 급등한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저는 JJN 심볼은 별 중요하지 않고 중국 건설은행이 중국의 4대 은행 중에 하나거든요. 니켈 공무에도 쳐갖고 5억 달러 넘게 마진콜 통보받았습니다. 마진콜을. 마진콜이 뭐냐면 돈 넣어 이거예요. 돈 넣어. 돈 넣으라는 건데 이게 한 한 6,500억 정도 되거든요. 원어로 치게 되면 엄청 큰 돈을 이번에 또 저는 왜 또 건설은행이 갑자기 공무에도 쳐갖고 이런 피를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때문에요. 각종 상품가격이 올라가고 상품가격이 연결된 이런 수많은 피해보는 기업도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어제는 또 중국 건설은행이 아주 제대로 맞아갖고요.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원자재 시장이 정말 드라마틱하죠. 진짜 엄청나게 유가가 사실 100불 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120불 뚫고 올라간 것도 좀 놀랐고 그렇죠. 같은 경우도 음식이면 여러분들 올해만 60% 올라간 거예요. 기름값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매번 듣는 얘기인데 아침마다 택시 타고 오거든요. 근데 택시 기사문도 정말 되게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합니다. 기름 똑같이 가스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2년 전 3년 전에 지금 그대로 택시 요금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한 4,5만 원 정도 가스까지 들어간대요. 근데 4,5만 원 들어간 다음에 최근에 4,5만 원 못 버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거의 뭐 끝나는 거죠. 돈을 못 버는 상태로 이미 제가 늘 얘기했지만 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스태그 플레이션 가까이 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도 유가 올라갑니다. 122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30까지 어제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0부터는 더 쉽게 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약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 가장 높았던 가격이 140이었다는 거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차트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 저렇게 급등을 하고 하락하는 저 폭이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갔던 아시겠지만 유가 베팅했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버리지 정보 안의 대표 진짜 엄청 빠졌죠. 저게 또 더 무섭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정확한 지적이신데 혹시 자료를 봤나요? 아니요. 대단해요. 요즘에 박종원 팀장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 왜냐하면 제가 딱 보여드릴 건데 이거 이거 보시면 좋아요. 비버리스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입니다. 비버리스 거기는 지금 7달러가 넘어가요.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4달러 대예요. 그런데 일부 지역은 7달러까지 가서 이건 정말 못 본 가격이에요. 못 본 가격.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시민들이 10달러 가겠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예요. 10달러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1년 반 전에 평균 휘발유 가격이 미국이요? 2달러 중반대였어요. 지금 7달러가 보여지고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그런데 10달러 얘기한다? 기름값이 무슨 개별 성장주입니까? 4배씩 올라가게? 지금 그런 모습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또 이제 물론 세금을 좀 낮춰주겠죠. 그런데 한국도 아마 2천원 넘어가는 데 있습니까? 주변 동네에? 저는 거의 안 봤어요. 사실은. 잘 안 따가고 듣니까. 캠퍼군님 아시죠? 저도 뭐 주의할 일이 잘 없으니까. 기름 잘 안 넣으시나 보네요? 아니면 뭐 가짜 입을 넣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2천원대가 자주 보일 것 같아요. 아마 여의도는 2천원인 것 같고 2천원이 아마 훨씬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많이 올라간다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지금 딱 우리 박종원 팀장 얘기한 건데 일부 상품가격이 굉장히 과열입니다. 과열. 엄청 과열입니다. 엄청 과열. 일부입니다. 일부. 신규 매수 주의한다는 게 월가에 지금 오늘 나왔던 제일 많은 기사가 읽었습니다. 지금 따라잡기에는 뭔가 위험하다. 니켈 지금 따라잡으면 어떤 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평생 거의 안 올 수 있다. 만약에 빠지면 급락하면 심지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여러분들 지금 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 만약에 진짜 전쟁이 빠르게 완화되거나 이러면 빠진 다음에 다시 못 온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아시겠지만 유가 140 갈 때 골드박스 과감하게 150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40하고 150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갔잖아요. 안 가고 그 뒤로 지금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상품 가격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해보자 라는 게 오늘 월가의 의견이었으니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상품 가격이 1915년 이후에 많이 올라가면 60% 그다음에 많이 빠지면 한 30, 40% 빠졌는데 올해는 얼마가 올라갔냐면요. 144%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끌어서 올린 거예요. 생략하고요. 워낙 높이 올라가니까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에 잘못 뱉어가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들리는지 혹시 아세요? 이 말씀 왜 들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모 증권회사에서 실전 투자대 하고 있어요. 실전 투자대 하고 있는데 2주 만에 200%가 넘어가는 수익을 올립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이 뭘로 올리는 거 아세요? 다 이런 걸로 올리는 거예요. 원유 원자재 이런 거 탁탁탁 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치고 나오면 1등 못 치고 나오면 꼴등입니다. 왜냐면 확 물려버리니까 극단적인 수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투자라기보다는 그렇죠? 투자라기보다는 진짜 투기죠. 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엄청나요? 다 대부분 다 에너지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진짜 정확하게 니켈에 대한 원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고 패러드민이 어디에 쓰이는지 다 아신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게임에서 하는 건 좀 위험하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았다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그 증권사의 한 90%는 다 그런 것들은 하고 있다. 문제가 크죠. 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의를 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인데요. 부총리입니다. 알렉산드 로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늘 얘기했죠. 만약에 서방국가 미국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그런 복수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300달러 가는 거 우스울 거야. 라고 발표했거든요. 300달러. 근데 저게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유럽은 지금 독일은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40%가 거기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막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제재에 동참해라 해도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 제재에 동참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죠. 자국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니 물론 날씨가 조금 이제 덜 추운 날씨도 바뀌니까 버틸 수 있는데 뭐 난방에만 쓰입니까? 그러니까요. 밥도 해먹어도 밥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리해먹어도 그래서 밥이 아니고 제가 갑자기 쌀에 오늘 먹지마 믿고 오셨어야 되는데 믿지마라 바뀌었습니다. 믿지마 제가 뭐 얘기하면 올라가면 안 올라간다 다 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300달러도 이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만약에 복수를 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가스를 끊게 되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6개월 동안에 캐퍼 늘리는 기간도 포함하고 지금 이란 제재도 프라이드 여러 가지 넘점 많잖아요. 한 달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발언이지만 이걸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큰일 났다 보는 또 치킨이 많다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협박할 때가 아닌데 불구 말이죠. 협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 대단합니다. 한국, 일본도 보복 조치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보복이 너무 광범위에 가다 보니까 시민을 폭행하거나 나가라고 한다거나 유학생을 나가라고 하거나 심지어 고양이를 출전 못 시키는 이런 것까지 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과열되는 모습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에너지고 에너지 가지고 뭔가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전쟁 소식인데요. 이거 보면서 전쟁이 지금 전쟁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고 오늘부터 나왔던 뚜렷한 모습이 뭐냐면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의욕이 많이 다운됐다. 상실되어 있다. 그러니까 되게 힘이 없고 의욕이 지금 빠졌다는 거죠. 이분들이 명분을 모른대요. 왜 총두고서 싸우고 있는지 명분이 없는 거예요. 보면 다 자기하고 과거에 같이 했던 민족들이잖아요. 바로 옆에 국가하고 자기들이 왜 총을 두고 싸워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급이 끊기면서 되게 배고파하고 있고 취약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기가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군의 100%가 우크라이나주에 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좀 3차 회담 이후에 뭔가 좀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는데 빨리 다시 만나가고요. 휴전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earnings revision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익조정 비율입니다. 뭐냐면 네거티브하냐 포지티브하냐 비율을 갖고 보는 건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때가 이게 되게 안 좋았던 이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쭉 다 포지티브한 게 좋았죠. earnings revision이 좋았던 겁니다. 올라갔는데 오랜만에 이익조정 비율이 마이너스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글로벌 주식의 현황입니다. 글로벌 주식의 현황.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지역 중에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게 유럽이었는데 유럽까지 지금 폭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쟁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빠지는데 글로벌 쪽으로 보기에도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또 실적을 건드리는 시그널이 아닐까 그냥 들어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 미국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찾아봤더니 미국은 아닐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인데요. 미국도 역시 아주 큰 폭으로 이익조정 비율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네거티브한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봉이 더 길어요. 막대가. 그래서 미국까지 지금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실제가 안 좋아할 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숫자가 나오면 딱 찍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실적을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물론 반응이 안 되지만 만약에 내년도 2020년 1분기 실적에는 약간 반응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까지 건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저게 어닝리비전이 저렇게 만약에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하면 과거 코로나 때가 마이너스였는데 그렇죠. 다시 또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과거를 대비했을 때 저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게 장기간 좀 이어지나요? 보통? 만약에 미국처럼 이 정도 봉크기면 한 몇 달은 이어질 수 있죠. 몇 달은 아까 봤던 글로벌은 약간 작았잖아요. 되게 큰 거라서 이거 앞뒤로 돌려보면 이게 앞에 없어 그러는데 이게 초기에 이런 식으로 팬데믹 나왔다가 더 길어졌다가 한참 뒤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주가가 다르게 이건 이익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측면을 봐도 굉장히 안 좋은 시간 아닌가 해서 제가 앞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보시면 좋은데요. 다른 건 다 건드려 좋은데 이걸 건드리면 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적마저 빠지면 저희가 믿을 만한 구속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간 오늘까지 기사 나온 거니까 체크해보고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니켈 있지 않습니까? 니켈? 니켈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 기업이 뭐냐면 로리켈 이거는 비상장입니다. 비상장 그리고 베일 이게 브라질 기업인데 상장이 돼 있죠. 그다음에 글랜코 아시죠? 글랜코 근데 이건 아마 미국에 상장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BHP도 상장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니켈 쪽에 관심 있으면 그걸 갖고 ET라 하지 마시고 니켈 포함한 많은 광산을 실제 다루고 있는 기업 투자하는 게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제가 같으면 한 베일 정도 좋아 보이니까 투자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면 엄청 올랐냐 이런 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업 쪽으로 같이 가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어제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어제 얘기한 거 리요틴토 아 네 리요틴토 내일 노시는 날 마지막 매수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잘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그냥 여러분도 그냥 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니까 오늘 같은 날 그냥 매수하시면 배당 받는다고 그러시면 배당주의 원하시면 오늘 같은 날도 매수하면 어떨까 아니요. 오늘 매수를 하면 배당 언제죠? 4월 18일인가 17일 정도 4월 12일 날 현지 배당 1달 만에 5% 들어오는 거죠. 빠르면 이틀 만에 들어오고 미국도 괜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겨울에 배당을 받으면 이름이 봄에 들어오거든요. 3월 달에 이중만 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잊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받는 게 좋다. 7원만요. 빨리 받기 좋습니다. 두 달 뒤에 한 달 깔고 주는 거 싫어하잖아요. 두 분 다 빨리 빨리 줘야겠죠. 월급도 딱 줘야지 한 달 깔고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빨리 주는 게 좋은데 미국 배당 좀 빨리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끝으로 뭘 보여드릴 거냐면 러시아 침공 전 S&P500에 대한 목표 지수 침공 이후 목표 지수를 보여드릴 건데 워낙 많은 발표해갖고 제가 평균치에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침공 전 S&P500의 평균치수 목표는 5천이었어요. 5천 5천 현재는 4,328 현재 목표 S&P500 4,200이니까 얼마 안 됩니다. 한 3,4%밖에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드워드 야드니 강세론자죠. 대표적인 강세론자고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 분인데 그분마저 오늘 다운시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4천까지 내렸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아주 머리 아픈 그런 것들을 열심히 보여준 구간이고 전쟁뿐만 아니고 계속 얘기하지만 또 물가가 올라가는데 성장이 떨어지는 스태그 플레이션까지 감안한 그런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자연스러운 것이 경기 실제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이니까요. 아마 리세션은 오지 않을 걸로 보인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요. 두 분이서 딱 말씀하시면 제가 사이트를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라도 말씀하시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저에게 공을 난다 놓으시는 건가요? 갑작스럽게 아니고 이럴 때 좋아요 구독도 말씀하셔도 그러시면 되죠. 좋아요 구독 구독도 워낙 많으셔가지고 3%에 저희 미주미 미주미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나온 속보에 의하면요. MBC 뉴스에 대한 MBC 뉴스에 보도한 겁니다. 미국이 오늘 빠르면 오늘이죠. 빠르면 오늘 러시아산 기름을 금지하는 걸로 발표할 것이다. 확정할 것이다. 이게 고려사항이었거든요. 확정을 나온다 그러면 아 진짜 오늘도 또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갑자기 또 안종기사가 나왔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CNBC 기사니까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BC가 제일 좋은 사이트예요. 그리고 선물을 잠깐 볼 건데요. 선물 지금 이제 SNP500은 0.13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다우가 0.09 마이너스 거의 뭐 약보합 정도입니다. 나스닥이 0.44 마이너스로 오늘도 약세 출발하지만 어제와 다르게 등락을 좀 보여주면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오늘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욕만 먹으니까 하여간 그렇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금이 2천 달러 넘었죠. 어제부터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것도 조만간 팬데믹 때의 높은 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금 보유하시겠습니까? 금 보유하시겠어요? 금 투자하시겠습니까? 금이요? 네. 금 지금 그러겠어요. 약간 불안한데 금은 금도 잘 안 하시고 금이 또 반짝 올라갔다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금은 그냥 우리가 뭐 금붙지 같은 거 하는 거지 금 투자 지휘를 잘 안 하시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안 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간단한 기사가 나온 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쉘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오늘 사과하는 그런 여러 번의 모습 보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카니발 크루즈라인 롤웨이지장 크루즈라인 이런 기업들이 오늘은 반등합니다. 최근에 엄청 빠졌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너무 빠져서 그냥 반등하는 건데 호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반등하는 겁니다. 그냥 대드캐트 바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제 잠깐 나왔던 건데 ICLN 탄질이 어제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MPH 에너지 선파워까지 오히려 육가급 등이 이런 쪽으로 약간의 반사 얘기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쪽을 매수하시는 거죠. 대체 에너지 언제까지 그렇죠. 언제까지 석유 쓸 거냐. 그래서 지금 태양광 쪽으로 매수가 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쉐보나 엑스몰이 올라갔다는 건 어제 오늘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애플은 어제 신제품 발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저가폰도 보입니다.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시작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한 30분 동안에 엄청 많은 사이트를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업 리포트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안 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거죠. 반도체에 대한 전망 전기체에 대한 전망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사가 없어요. 다 숨어버리고 전쟁에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거 하면 뭐하니? 전쟁인데? 이런 식이요. 전문가 분들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아무 의혹도 없고 거의 멍한 얼굴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걸 바로 보여주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기업 그런 기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벤트가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잠깐 맵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맵만. 보면 오늘 조금 색깔이 조금 낫죠. 어제보다는. 어제는 짙은 약간 고동색 부름색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약간 약간 색깔이 보라색 정도 에너지는 역시 오늘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에너지를 안 샀습니까? 네. 못 샀습니다. 제가 이제 엑스모빌 많이 저는 요즘에 얘기 안 합니다. 엑스모빌. 왜냐하면 엑스모빌을 지금도 얘기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역시 엑스모빌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 고점에 물려버리면 좀 고점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또 빠질 때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 진짜 급락해버려요. 그냥 유가 같은 거 상품 같은 거 빠지면 진짜 뭐 주식이 물려버리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판단하실 수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새로 물리는 거 있잖아요. 새로 물리는 거 지금 물려있는 거 상관없죠. 새롭게 물리는 건 정말 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된다는 끝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아유 저희가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에너지를 샀어야 됐네요. 진짜 뭐 지금 와가지고 뭐 그렇죠. 지금 그런 분들이 인도네시아 무슨 이상 이상 이름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모르겠는데 뭐 그런 에너지에 투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옥시덴타 같은 건 괜찮은데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은 버리셔야 돼요. 그냥 내가 못 사서 이런 분들이 꼭 5시에 삽니다. 5시에 못 사하고 갖고 있어요. 너무 올라서 이제는 저도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걱정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보지 말기를 가장 정답이니까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또 글로벌라이브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장우석 부사장님 내일은 또 쉬시나요? 방송 없으시죠? 내일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저희 파트너가 네 이몽학리 우수가 네 약간 좀 심해진 어? 더 안 좋으셨어요? 뭐 목이 작가 목이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유동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하시면 박선생님 원하시면 같이 하고 내일 투표하러 가야죠. 알겠습니다. 또 알아 하시고 그분으로 찍으려고 저한테 그분이었습니다. 기호 9번 네 오늘 미국 취임 위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